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색스포니스트 남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보시는 건 또 처음이시죠? 완전 처음이죠. 되게 색다른. 이게 아까 계속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어떤 일정 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프로필 사진을 좀 다시 찍었어야 돼가지고. 프로필 사진 꽤 많지 않으세요? 요새 제가 생각이 프로필 사진 너무 재즈 뮤지션들은 되게 정숙 이렇게 찍잖아요. 약간 좀 다르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컨셉을 잡아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왔죠. 그리고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색소폰 가지고 있는 사진을 원하시는 공연 관계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악기를 아무래도 들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 잘 찍기가 좀 힘들거든요. 표정 관리하기도 힘든데 악기 손이랑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거를 좀 연습해서 오늘 찍었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유명하지 않은 저희의 장르의 특성인 거죠. 만약에 얼굴 보고만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면 굳이 내가 악기를 끌어다가 사진 찍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악기가 있어야 돼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악기를 들 필요도 없을 텐데. 그렇죠.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 악기까지 굳이 이렇게 가져가서 이걸 할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던 여대생이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셋을 붐이었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줄 서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지만 딸기소극장이라는 한국 뮤지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연주하는 클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공연을 거의 매일 보러 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지금의 이제 자라섬을 만드신 인재진 대표님. 딸기소극장의 대표님이.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약간 아 동네에 그냥 아저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공연도 좀 생기고 뭐 클럽도 생기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음악을 듣다가 어 나 이거 취미로 한번 악기라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 이제 색소폰을 배우다가 원래 음악을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었어가지고 다시 음악을 해볼까 해서 이제 입시를 봐서 서울예술대학을 가고 이제 유학을 버클리로 가고 또 이제 대학원 NYU에서 또 하고 2017년까지 뉴욕에 있다가 2017년에 이제 들어왔죠. 네. 그곳에서의 교육 방식이 지금 혹은 그때 한국의 교육 방식과 다른 특별히 와닿은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일 좋았던 거는 어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만약에 연습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연습이 안 되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한테 초이스 할 수 있게끔 옵션을 주고 아 너가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이게 안 되면 이 방법으로도 해봐 저 방법으로도 해봐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많은 옵션을 주셨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뭐 그게 교육적인 측면이 됐던 뭐 생활적인 측면이 됐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을 주거든요. 뭐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아 너는 자라온 배경과 환경과 뭐 어떤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랑 당연히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주면 내가 했었던 연습 방법으로 그걸 해서 너가 잘 된다는 거는 너무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들도 너한테 좀 줘볼 테니 이런 방법들 중에서 너한테 가장 최선을 택해서 연습을 해라 뭐 이런 게 실은 제일 좋았죠. 방법론이라는 게 뭔가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저는 뭐 모든 스케일과 코드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솔로를 못하나요? 블루스 스케일을 가르쳐줬으니까 블루스 스케일로 솔로를 해 자 넌 블루스 스케일을 아니까 솔로를 할 수 있다 해보렴 약간 이러면 너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아무도 연습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스케일을 알기 때문에 그 스케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로 방법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본인만의 연습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케일 안에서도 너가 멜로디를 만들어서 멜로디를 적어보고 그 멜로디를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걸 응용하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에서 이렇게 해봐 그것도 좋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어떤 걸 카피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짜맞추기를 해서 연습을 해봐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은 실은 많지는 않죠. 약간 이제 뭐 게임같이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케일을 순차적으로 놓고 솔로를 하는 거 금지 왜냐하면 계속 솔로를 스케일로만 하라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스케일만 왔다 갔다 훑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 금지 뭐 그 다음에 스케일 중에서도 어떤 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 플랫5를 더 써서 솔로를 해볼까? 뭐 3음을 느껴보면서 솔로를 해볼까? 뭐 플랫3를 더 느껴보면서 솔로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주 작은 주제를 주면 즉흥 연주는 피지컬하게 내가 몸으로도 그걸 연주할 수 있어야지 바로바로 연주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몸까지 내가 연결돼서 이 사운드를 내려고 하면 그 사운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단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있기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론을 스스로 몸으로든 머리로든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규칙을 놓고서는 막 연습을 해보는 거죠 즉흥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에 보편적인 유선님의 대답은 그건가요? 방법을 많이 찾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라고 하면 10 중에 정말 9는 다 선생님들이 카피를 많이 하세요 라는 말만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솔직히 선생님 카피를 할 만큼 했는데도 나는 왜 솔로가 안 되나요? 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그 솔로를 카피한 곳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솔로를 가지고 내가 이걸 응용할 수 있는지 응용하는 방법 자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요리를 할 때 재료는 알려주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저는 공대생 머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늘 연습의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걸 빨리 다른 사람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잘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을 과연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스스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대학원을 하시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많은 유학파 분들께 물어보는 거는 왜 거기서 계속 안 계시고 돌아오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유선인 같은 경우는 어떠셨나요? 늘 이제 저한테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화두가 됐던 게 그 터전에서 내가 음악을 하려면 특히나 이제 재즈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걸 먼저 해결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 동안 그것보다는 늘 작품 활동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더 찾아서 더 부지런하게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았으면 조금 더 솔리드하게 내가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그거를 좀 배분을 잘 못하고 더 이제 공연을 더 하거나 더 작품 활동을 하는 데에 힘을 쏟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래 견딜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탄탄하게 못한 부분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미 딱 뉴욕에 오자마자 나중에 내가 앨범을 내더라도 지금은 일단 잡을 탄탄하게 구해서 좀 생활을 돌려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음악을 해야지 한 친구들은 되려 지금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로컬로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 중에도 꽤 있거든요 솔리드하게 자리를 잡아놓고 하자가 아니라 왜 작품 활동을 먼저 하자라는 선택이셨는지 한 1, 2년 정도는 계속 한국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대학원때?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1, 2년 정도는 그리고 이제 더 작품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싶었고 일단 1집을 빨리 내고 싶어서 앨범을 일단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앨범을 하고 어느 정도 해프닝이 나는지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할 만큼의 뮤지션이 되는 사람인지 가능한 것 같으면 계속 있자라는 마음이었죠 근데 뭐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연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래도 그때 빨리 찾아서 돈을 조금 벌더라도 연주로 돈을 벌고 싶었어서 이제 클럽 같은 데나 레스토랑 같은 데 라이브 밴드를 구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이제 저희 팀을 좀 고려해달라 되게 좋은 연주자들이랑 내가 좋은 음악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뭐 나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주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연주를 하는 위클리 기기 제가 두 개 정도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에서 두 개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 한 군데에서는 이제 가수 박진영씨가 이제 사장도 있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런 가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미재드라는 이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하는데 오셔서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연주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받고선 전화를 해봤더니 그 가게에 투자를 한 게 이제 가수 박진영씨가 이제 원더걸스나 이런 사람들이 뉴욕에 진출하려고 되게 옛날부터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뉴욕에서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차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1층은 이제 바베큐 레스토랑이고 2층은 이제 그런 라운지바 같은 그래서 거기서 연주도 했었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셨겠네요 그쵸 뭐 크리스마스 때 연주하러 가서 페이 얘기를 못 듣고 갔는데 갈 때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페이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 저쪽에 있으면 갔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저쪽에 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그것도 다 돈이니까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진짜 나무 트리로 집에 갖다 놓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살려면 돈이니까 연주하고 나왔는데 트리 저쪽에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물교환인가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음반도 두 장 작업을 하셨죠 크라우드 펀딩도 하셨었고 맞아요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한다는 건 좀 정의하자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미개척 분야다 시도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일단 쉽지 않고 모든 걸 다 약간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왜 상황이 이렇게 되기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힘들어지고 그만큼 뭘 성취했을 때 성취감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한국 뮤지션들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해보게 된다던가 재즈 뮤지션들이 나오지 않는 플랫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워낙 그런 미개척 분야이다 보니까 돈을 쫓아서 하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좋아서 돈이 얼마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유선 님은 어떻게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이미 제 앨범이 3개가 있다 보니 저를 행사에 부르진 않아요 실은 저 행사를 하고 싶은데 행사에서 저도 돈을 벌고 싶은데 행사는 제가 이렇게 잘 쓰임받는 뮤지션은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고 제가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당연히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들을 연주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일이니까 아 예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의향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연주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이게 적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도 개인마다의 가치 기준이 다를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제가 내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돈 때문에 아쉬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생길 수 있겠다 일용직 노동자처럼 내가 즐겁지 않은 공연인데 당장 내가 돈을 벌면서 사는 일이 음악을 하는 일이다 보니 그걸로서 돈을 버는 게 그래도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페이가 얻고 보면 잘 측정이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과연 나한테 이로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공연까지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되는 다른 데서에 오는 인컴이 그게 음악이랑 관련이 된 일이건 아니건 간에 있으면 되게 음악적으로도 스스로 정신적으로도 좀 해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뮤지션으로서 롱런하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거 때문에 마음 다쳐서 내가 음악을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재즈클럽의 좋은 타겟 책 같은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었던 건데 클럽마다의 어떤 베뉴의 특성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미국적인 시스템에서 비교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토미 재즈에서 연주를 하던 애가 이제 조금 유명해져서 메조로에도 연주를 하고 스몰즈에서 연주를 하고 스몰즈에서 연주하니까 벵가드에서도 하게 되고 벵가드에서 하니까 뭐 버드랜드에서도 하게 되고 블루노트에서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거든요 페이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뮤지션 페이가 미국에 있는 클럽들도 티켓팅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클럽에서 받을 수 있는 입장료와 줄 수 있는 페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 클럽에서 연주를 하길 원하는 거는 그 클럽에서 연주를 했을 때 나한테 커리어에 한 줄에 어떠한 훈장 같은 게 달리기 때문에 거기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클럽에서 연주를 했다는 거는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고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은 장소에서 내가 연주를 했다는 건 거죠 저희는 지금 그런 적은 없죠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에반스는 솔직히 에반스에 가서 준비가 안 된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에반스는 어쨌든 그런 이제 레피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긴 하니까 여타 다른 공간들 중에서도 뭐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뮤지션들마다 나는 여기서 연주하는 게 더 좋다 여기 분위기에 내 음악이 더 맞는다 클럽에서도 아마 다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뮤지션마다 나는 이런 뮤지션이 와서 내 클럽에서 연주를 해주는 게 우리 업장의 분위기가 맞는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클럽이 이제 되게 많아졌잖아요 골라서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자기가 연주하기 편하고 뭐 너무 나를 백그라운드 음악처럼 연주해주기를 바라는 데는 가지 않겠다 같이 하자고 하면 어 누나 그 클럽은 저는 이제 연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저는 거기는 뭐 때문에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는데 근데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고 되게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 거긴 주차하기 힘들어서 저는 안 갈래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 뭐 거기는 페이가 늦게 와서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그냥 진짜 그냥 퓨어하게 음악적으로 아 누나 거기는 저는 너무 모니터가 힘들어서 연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의 옵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뮤지션이 가기 싫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음악에 진심인 뮤지션들이 가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클럽의 그레이드가 나눠지겠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어떤 클럽에 가면 뮤지션들도 들을 만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뮤지션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에이 네 음 사랑 teachers 음 나는 다